너 왜 그래 끝난 것처럼 왜 이리 불이 죽어 있니 그래 알아 속이 다 들어갈 것처럼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단 너란 걸 그토록 그대가 바라는 분들은 지금 여기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그대가 하라고 원하는 믿고 왔던 말들을 위하여 오늘 안 되면 또 내일의 희망을 믿으면 또다시 수많은 생각들이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너의 꿈만을 생각해 그토록 그대가 바라는 분들은 지금 여기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그대가 하라고 원하는 믿고 왔던 말들을 위하여 오늘 안 되면 또 내일의 희망을 믿으면 잘인지 잘인지 하늘이 정해준 시간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 시간이 언젠줄 그 시간이 언젠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대가 하라고 원하는 꿈꿔왔던 말들을 위하여 오늘 안 되면 또 내일의 희망을 믿으면 챌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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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